연습 스타트! 오케이, 가자, 가자 처음부터 보자 그럼 처음에 이거를 아, 노력 없이, 노력 없이, 노력 없이 한 번 쭉 보러 이거 보면서 하면 했다니 일단 한 번 쭉 볼까? 아, 네네 한 번 쭉 보자 우리가 파트를 나누는 걸 한 번 보면서 그래서 처음엔 같이 나오고 박수 땀대리다 그리고 알지, 우리 만복이 달았으니까 무조건 진짜 막 이렇게 뛰어야 돼, 막 이렇게 오케이 MK 나오고 하고 MK 나오고 야, 이 엉덩이를 많이 써야 돼 제이어스 나오고 일 그만 할래 효진이 이쪽에 있다가 물놀이 가면 안 될까 할 때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또 삼각형으로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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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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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짠짠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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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쌰, 으쌰 하면서 또 자리 한 번 바꾸고 여기서도 이거 그...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돼 아, 케미 어 여기선 둘이 해줘야 돼 여기 파트는 여기... 저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둘이 나와버리자 네 효진이가 거기 이거 가운데서 했잖아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나와 그 제이어스랑 MK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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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냥 자, 이거를 같이 일단은 근데 이게 만보기가 중요하잖아 만보기가 중요하니까 만보기가 중요하니까 엠박차로 다 쪼개잖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이제 아, 그럼 여기를 저희 둘이 하다가 효진이가 같이 와서 셋이 같이 하면 셋이 같이 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에 어떻게 설거예요? 앞에 서서 우리가 둘이... 아, 맞다, 맞다 잘해 아, 이거 노래 잘 들을 수 있겠어? 네네네 어 안 위험하게 너가 많이 들어가게 아 거의 기어나가자 거의 기어나가자 기어나가자 나와서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어린 시절에 바다 자자 가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 어떤 근처설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피곤해요 읽으면 할래 요다 접어두고 우리 한... 물놀이 가면 바꾸고 헤?... 하 하 둘이 같이 나와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가 그냥 그래 etiquette ... 여기까지 드라吸 둘이 계속 하고 야 근데 좀 안무 같긴 해야 되지 않냐? 너무 뛰는 거 봐 그렇죠 이거 할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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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뭔가 안무를 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너무 꼼수로 가면은 그렇죠 너무 야비해 보이죠 너무 좀 그랬어 안 나왔겠죠? 너무 다행이다 다 나왔어 이거는 아 진짜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맞추자 자 끼고 세, 시작 다, 다시, 올 수발부터 시작 여덟 번 타고 자 여기가 여기가 가사만 우리 아까 전에 그 파도랑 우는 거 포인트 한 번 주고 우는 거 포인트 주고 여기 가사가 이거야 자 여기 셋이 찾아오면 보다 불을 피우고 흘러앉아 당당당당 뭐 이런 거 하면 돼? 나나나나나나나 늘러는 얘기라도 그런 밤에 다 용서받고 싶어 덤디리덤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명이 계속 나와서 계속 털어봐 골반 막 털어봐 누가 한 명? 누구? 민기야 여기서 나나 허리 쪽에 살던 동네 나나나나나나 행복 거기서 진짜 미친 듯이 한 번 털어줘야 돼 둘이 뒤에서 안무하고 있고 안무가 뭐였지? 안무가 여기 뭐죠? 여기가 아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뭔지 알지? 자 여기 첨벙 첨벙 덩달아 바둑이도 찬 첨벙 첨벙 아 이거네 여기서도 꽁냥꽁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봐봐 MK가 이제 처음 나와서 막 하고 있어 막 털다가 털다가 이제 나나 어릴 적에 살던 동네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했지 첨벙 첨벙 덩달아 바둑이도 깡총깡총까지 깡총깡총 어 깡총깡총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여기로 한 명이 같이 나와줘야 돼 어 아 깡총깡총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랑 같이 Come on baby Asmr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컬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고 파트까지만 콩양콩양 하는 걸 한 번 보여주면은 그 전에 내가 나올게 어 같이 그러면 그럼 그거 앉아있다가 너가 일어나지네 현진이가 나와서 둘이 뭔가를 맞춰가지고 앉아있다가 어, 뭐할래? 그렇게 따라오라고 아까 전에 강달아, 그리고 강청 강청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 이런 거 하면 돼요 MK가 막 털고 힘들어서 앉아있어 그러면 너가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 일어나서 안 되는 이런 거 이러네 둘이 맞춰가지고 너무 완벽한데 선배님?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와 함께 춤을 춰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자, 마, 처음부터 그러면 오케이, 하고, 하고 근데 이거 다리를 틀어야 되는데 어제 타이 돼있어 야, 3분 30초 나왔어 자,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자, 처음부터 네 처음에 이제 여기 같이 춤추고 처음에 이제 여기 같이 춤추고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가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이어스 피곤해요 일그만 할래 영하 접어듣고 우리 함께 자리 바꾸고 셋, 넷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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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저쪽으로 했잖아, 둘이 같이 여기 처음부터 둘이 같이 나왔어야 돼 둘이 같이 하고 혼나는 기분 좋아 파도, 파도라니까 자, 나 이제 깼다 같이 자, 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 이따가 맞춰, 맞춰 이제 여기서 바꿔야 돼 그리고 저희... 아, 엠케이 털, 털어, 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서 앉고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컴온, 베메, 따라나나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무 자, 이제 안무 들어가야 돼 안무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우리 회장, 이거 이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둘이 하고 있으면 너가 가운데서 이렇게 딱 나와줘요 그러면 넌 보고 들어갈게 이거 하면서 들어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거 빠질 테니까 이 가운데서 이거 해 너가 앞으로 싹 나와줘 안무 오케이 해볼까? 네 아 어떻게 서서 할 거야? 어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한 번 하고 인생을 할 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그럽게 잘 닮아 못 찌들어다니까 한 번이라도 아 한 번이라도구나 뚝뚝 달고 한 번이 한 번이 그 뭐 어 이게 약간 그 도민으로 뭐 약간 너네가 이거 웨이브로 줘도 되겠다 너가 먼저 뭐 효진이가 먼저 쑤욱 쑤욱 그리고 마지막에 MK가 점프 따라따라 그리고 다 같이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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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反다라따 따라따 아 아 아, 보자. 이 노래 부분, 송 부분 한번 봐보자. 효진이랑 MK랑. 민규 형이랑 하고 있고 하나 둘 셋. 왔을 테니까. 웨이브. 점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지? 네. 여기까지 맞아? 네네.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 마지막 정리. 자, 처음부터. 어, 뭐야, 뭐야. 어, 시간이야. 한 번 마지막 정리 한 번 하죠. 안 돼, 안 돼, 시간 안 돼요? 어, 시간 안 돼. 우리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어제 후공기이기 때문에 그 둘이 나와서 할 거랑 그리고 어, 그리고 이따가 방향 어느 쪽부터 춤추는 그거만 정확하게 딱 맞추면 돼. 네.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어. 뭐 무조건 왼쪽부터 한다든가. 무릎 차고, 무릎 차고, 무릎 차고, 무릎 차고. 그럼 왼쪽부터 하면 오른발로 차는 거지. 그러니까 연습하면, 하나, 둘, 셋, 넷, 둘. 오케이, 오케이. 자. 연습. 스타트. Let's go. Let's go. 일단 볼까? 어. 뽑으자. 자, 그러면은. 오케이. 맨주님, 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희 처음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두 명 앞에, 여기 이제 이 뒤에. 뒤에 있다가 나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파이, 세, 세, 세. 오. 다시 해 볼까요? 이거 처음에 한번 모여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거 하고, 커지고.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인원이 별로 없어서. 오, 좋은데? 아니, 이렇게 숨겨버려, 이렇게. 유로, 유로 작으니까 숨겼다가 뻥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나와서 괜찮아요. 노래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아마 노래는 정리가 돼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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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준비해, 형. 지금 준비하네. 너무. 아, 그게 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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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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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이거, 이거 노래 끌고 할까요? 네. 하고, 퍼즈. 하고, 퍼즈. 하나, 하고. 하나, 퍼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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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냥 그대로 갈까, 그렇지? 네. 하고, 퍼즈하고. 퍼즈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내가 그냥 여기 자리로 갈까요? 이거? 인사, 이렇게? 응. 하고, 그대로 갈까? 그럼 뭐, 괜찮아요? 네? 아, 예, 괜찮아요. 좀 더 좋아요. 살짝 힙합 아임 넣을까요? 힙합 아임. 힙합 아임. 아, 좋아. 이렇게 더 좋지. 예스. 네. 힙합 아임. 보이니까. 다, 다, 다. 그냥 여기서 합시다. 어, 오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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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그다음 뭐지? 좀 뭐 헷갈려. 꽁냥꽁냥꽁냥. 꽁냥꽁냥? 꽁냥꽁냥꽁냥. 꽁냥꽁냥. 여기, 여기 끝난 건가? 이거 끝난 건 후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네. 이거 어때? 그래서 내가 지금 어쨌든 이게 팬분들이 좋아하는 게 남아야 되잖아. 네. 그럼 내가 내 걸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줄게. 여기서 업로드를 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핸드폰 들어올게. 그래서 그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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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을 해야 되니까 아이컨택 한 번만 해줘. 그걸 내가 나중에 너네 SNS 업로드하기에 맞춰. 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 우리의 무기. 우리의 무기. 오, 좋습니다. 이건 카메라 볼 테니까 꽁냥꽁냥꽁냥 하고. 딱 짠 건 없고 그냥? 꽁냥꽁냥 좀 짜야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하고? 하나, 둘, 셋, 넷, 파이, 식, 세븐 나부터 하나, 둘, 셋, 넷, 파이, 식, 세븐 자꾸 이렇게 돌아와 세븐하고 나 이쪽으로 들을게 하나, 둘, 셋, 넷, 파이, 식, 세븐 똑같은 걸로 최소 4카운트는 짜야 아네까지 되니까 세븐, 세븐, 넷 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노래가? 그 부분 털어볼까요? 네 여기 끝나고 나를 더해줘 시작 하나, 둘, 셋, 파이 여기로 왔었어야겠네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명이 파트인 것처럼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 될 거네 네 하고 넷카운트 다음에 안무가 들어갑니다 따라와요 4, 6, 7, 8 하나, 둘, 셋, 넷, 파이, 식, 세븐, 넷 하나, 둘, 셋, 넷, 파이, 식, 세븐, 넷 돌아와 하나, 둘, 셋, 넷, 파이, 식, 세븐, 넷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근데 그 다음 혼자예요? 아니, 나 혼자 와서 뭐 이렇게 그러면 세 명이서 세 명이서 할까?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이렇게 빠지고 이거 하자, 쉬운 거 그러면 있잖아, 유가 이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그만 유가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넷 뒤에서 보고 하나, 둘 오케이 쉬운 걸로 그래서 이거를 유가 앞에서 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를 봐줘 그러면 여기서 보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육아,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하고서 여기서 막 하는 거 귀여웠어 그럼 치겠다 여덟 카운트, 열여섯 박자 끝 와 주인공! 와, 스폴열 예스 그럼 여기 박자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셋, 넷, 다섯, 다섯, 셋, 넷, 다섯, femer, 다섯, 다섯, 셋, 넷, 다섯,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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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네, 다섯, 다섯,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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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여덟 박자가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그 어려운 박자 쭉 하면 뒤에가 땀디티당, 그 박자에 그냥 막 땀디티당 어려운 걸 막 하면은 그냥 땀디디던 막 하면 좋아요 그럼 여기 이제 끝 오 여기 하면 돼 여기 나무 있어요 어차피 여기 나무 있으니까 봉석만 짜면 될 거 같은데 센터, 센터, 센터가 됐을 거 같은데 형, 괜찮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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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다음에 맞아, 파, 스리, 셈, 셈 여기, 구간이야, 구난이다, 여기 파, 스리, 셈, 에이 피, 파이, 식, 셰프 아, 이 정도야 아니, 다시 그 바 한 번, 아 맞아, 맞아 여기다 여기다 앞 뒤로 바꾸다 아, 오케이, 셋 자, 일단 그러면 넷 앞 뒤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생각이 안 나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돌입시다 멜로디다 네가 센터 한 번 해 네가 센터 했어 한 번 해 한 번은 해 너무 안 했어 지금 너무 쉬었어 이거다 셋, 넷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했어요? 하고 하고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카메라 이렇게 많이 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이런 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나도 내가 그런 제스처 할게 오히려 헷갈리면 그냥 버리는 게 나아 네 이거 내줘 이거 한 번이라도 툭툭 어, 좋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아, 제가 또 점프 해, 여기서? 어 어, 어 그러면은 둘이 쳐다보면 유가 해 어, 그래요 어,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 이 박자에 쳐다보면 싹 어 알겠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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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헷갈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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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알죠? 네 여기, 여기 알죠? 아까 와이어 가운데 오, 네 아,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여기는 뭐야? 바로 들어가네 안무, 네 가, 가, 가 안무가 다르다고요 나 어디까지 알겠어 혹시 저도 몰라요? 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 그럼 계속 가운데 해 네? 어, 그래 계속 가운데 해 하고, 어디 알겠어?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자, 하고, 하고 떠나자 끝 아, 여기까지 있어? 아, 떠나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근데 하고 그래서 포즈, 포즈, 포즈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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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이 박자 아니야? 네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만 보면은 원, 투, 스태, 포 투, 투, 스태, 포 아, 여섯 번 그럼 이거 어때? 앞으로 가는 거지 그 밑에 했던 것처럼 오, 좋아, 그것도 하나, 둘, 세, 포 하나, 둘, 세, 포 하나, 둘, 세, 포 하나, 둘, 세, 포 아, 이렇게 네 그거 할 때도 내가 원하면 카메라가 한번 들어올게 아, 진짜 카메라로 한번 들어왔다가 빠져줬다가 그다음에 엔딩 포즈는 저 카메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 정리 되나?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였냐? 처음에, 처음 보이는 거 아,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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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가려도 되고 그냥 뭐해도 돼 얼굴 보여줘도 돼요, 상관없어 자, 갈게요 셋, 넷 셋, 넷 딱 뗴이 응 다 으흐흐힇 rato 채훈, 채훈 준비 ró 띡이, 덕 아 이거 방아래구나 포스! 뭐야, 끝났어? 진짜요? 원래 일단 한 번 더 해 여기까지만 해 빨리 자,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났어 자, 끝났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선생님들 잠시만요 일단 해 네 이때 내가 들어온 건가? 으쌰아쌰 돼? 그 다음에 들어오나? 아니요, 그 다음에 안 돼, 안 돼 그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큰일 났어요